PE 환경에서 윈도우 설치하기 PE 환경에서 윈도우가 설치된 컴퓨터에 윈도우를 다시 설치할 경우, 드라이버를 백업받고 윈도우를 설치하면 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윈도우 설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PE에 준비합니다. 무인 설치 응답 파일, 윈도우 설치 파일, 이미지 관리 도구를 다운받습니다. 다운 링크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이제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브를 확인합니다. C 드라이브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관리 도구를 실행합니다. 먼저 드라이버를 백업하겠습니다. 마운트 드라이버 통합 메뉴로 들어갑니다. 대상 드라이브 오어 폴더에서 탐색을 누릅니다.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폴더 선택을 누릅니다. 드라이버 위치에서 탐색을 누릅니다. 드라이버를 저장하려는 경로로 이동해서 우클릭하고 새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 선택을 누릅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폴더를 선택해도 됩니다. 드라이버 추출을 누릅니다. 설치된 윈도우에서 드라이버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추출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복원 메뉴를 누릅니다. 원본 이미지의 탐색을 눌러서 윈도우 설치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설치를 원하는 이미지 번호를 선택합니다. 설치 대상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부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무인 설치 옵션을 체크합니다. 같은 경로에 있는 무인 설치 응답 파일이 자동 선택됩니다. 드라이버 설치를 체크합니다. 앞에서 저장한 드라이버 경로의 폴더를 선택하고 폴더 선택을 누릅니다. 설치 후 옵션을 선택합니다. 설치 복원을 누릅니다. 윈도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이미지가 적용되고 드라이버가 설치됩니다.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윈도우 설치가 계속 진행됩니다. 윈도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여기까지 P 환경에서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1. 아 아 2. 아 2. 아 4. 아